저게 말해? 저게 포거렁 나 못 지나간다 아이고 좋아 저 상태로 전개했으면 인정했어 저 상태로 전개했으면 아 저런 생각을 하다니라고 했는데 드래그마트 성공받 잡으면은 되게 센 단점 성공잡아야 돼 어 잠깐만 손배 데리고 잠깐만 왜이렇게 좋아 일단은 먼저 카드체크 있어요 꾸러라 나이스 빠지고요 손재사도 심지어 퍼지시먼트도 있어 말 다했는데 일단은 바크디클레어로 버리고요 알보스나이트 서치 바크디클레어로 서치 드래그마트 자 발동 이제 날아오면 증진돼 정답입니다 이러면은 한장만 줍시다 이러면은 어 한장 아닌데 두장줄까 차라리 어차피 절반은 못쓸는 카드 될거잖아 어 두장죽자 크신용 아 아 어차피 못쓰는 카드가 될예정이에요 마법사 포거령 퍼니시먼트 쓴다면 퍼니시먼트 먼저써야됩니다 엔드심 소환 일단 마법사종 많은게 중요하니까 마법사종 우신은 중요한거에요 훌레르드 서치 까지 메이루 세장갑니다 하라고 해야되네요 레이노아트가 있구요 복합활동하네요 타이밍은 맞긴한데 손패에 메이루 쓰면 보통 몬스터가 없다는 소린데 네 일단 이거 버려야되구요 상대방꺼는 뭐 딱봐도 저거겠죠 하면은 일단 이거 얘가 얘가 살아나면서 뭐 버리는지 중요해요 그 소환효과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나이스 됐다 이러면 되요 이러면은 닥치라고 할수있어 이러면 이제 닥치라고 할수있어 닥치라고 할수있어 망령 아 아 아 10일이네 아 이러면 10일이네 그럼 죽어야지 그러면 10일이야? 그럼 죽어야지 어차피 저거 지금 해봐야 저거고 없잖아 물론까지 아 아 아 아 아 넷 마법 마법사도 없어 함정 깔려면 깔아봐 하하 함정 깔고싶음 깔아봐 엔드페이지 엔드페이지 그리고 왕국의 뽀버령 상대는 마법과 함정이 맡겼습니다 특수소환 자 자 부를께요 마 매트릭스 서치 드로우 소고령 또 또 고령이야 매트릭스 마타랑 예 지금의 클래시아 다 데려오면 어떻게 되지? 아 되긴 되겠다 네 클래시아 소고령 우리 알보조아 서치해보자 알보조아 그리고 드래그마타 조금 더 샤리크 포카무요 저거 발동해서 저친구 죽었어요 저거 발동해서 저친구 죽은거에요 저γ 아이고두아 그리고 효과발송했으니까 효과발송해서 최대한 세게 최대한 세게 최대한 쎈걸로 얘들아 일어나 때리러가야돼 배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를.. 이거를 성공을 해버리네? 야후!